이게 다 네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다, 이 ㅆㄱ! 야, 야. 단약 중이라 힘든 건 알겠는데 네 마약은 네 탓이다. 외우자 좀, 어? 너 안에 있지? 너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얼른, 얼른 돌려라! 도말로 내 건물을 배려 부셔요! 여자 한 명 살자. 문동훈이라고.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. 뭘 안 살아! 없다면 없는 것이 왜 남의 건물을 부셔요! 이 할 명부에 미친다, 진짜 그래! 아, 미쳤다. 아, 저기요! 정말 죄송합니다. 괜찮으니까 노코일 보세요. 모시고 살까 봐는 왜 사굴하게. 에코백 들어. 환경 생각하자는 거지. 아직 좀 남았는데, 잠깐 비켜드릴까요? 아, 괜찮아요. 갈 거예요. 저기요. 조주석 뒤 포켓에 태블릿 하나 있어요.